더운 듯 왜 밖에 있어? 안 들어가고. 오는 거 보려고. 밥은 잘 먹었어? 네. 그래, 왔으니까 됐다. 피곤할 텐데 들어가쇼. 상처. 상처는 어떻게 된 거예요? 아직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. 이제 허락받고 나온 거야. 사람 걱정하기 좀 하지 마. 말도 안 하고 사라져서 문자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.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온갖 나쁜 상상은 내가 다 했어. 미안해요. 오늘 하루 종일 어디서 뭐 한 거야?